정답은 잘못된 용기에 세제를 덜어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무겁고 큰 대용량 세제를 구입하시는 주부님들 어떤 용기에 덜어 쓰시나요? 매번 무거워서 들어도 나기 힘드니까요. 작은 통에 담아서 쓰는 편이에요. 작은 병이나 밀폐용기통에 보관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표백제를 밀폐용기에 넣었다가 폭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표백제 안에 과탄산 나트륨이 열에 의해 가스를 발생시키면서 용기가 팽창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가정에서 밀폐용기에 보관해 사용하던 가루표백제가 폭발해 당시 튕겨져 나온 내용물을 눈에 맞은 가정주부 최모씨는 실명할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표백제의 주의사항에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뚜껑 달린 빈 커피캔 같은 데다가 조금씩 나눠서 담아 쓰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더 편리한 것 같고 그래서 쓰고 있어요. 애들이 먹는 사탕 깡통에 빈 깡통에 넣어서 들어서 쓰기도 해요. 많은 주부들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캔 음료 또는 과자를 먹고 남은 캔의 세제를 털어 보관한다고 대답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 한 시민이 세제를 담은 알루미늄 커피캔을 들고 지하철을 탔다가 캔이 폭발해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알루미늄 캔을 보관한 세제가 폭발을 일으킨 걸까요? 알루미늄 캔은 반응성이 대단히 큰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부식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알루미늄 캔에 기름때 제거제라든지 배관 세척제와 같은 강알칼리성 물질을 보관하게 되면 알루미늄을 누리면서 수행기체가 발생이 되어서 내부 기압이 높아지게 되면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절대 알루미늄 캔에 보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알루미늄 캔에 강알칼리성 세제를 보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요원의 협조를 받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세제를 담기 전 알루미늄 캔 내부가 부식되거나 닦은 후 상처가 생겼다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소울로 한 번 닦아줍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강알칼리성분의 청소용 세제를 이 알루미늄 캔에 담은 후 관찰합니다. 관찰을 시작한 지 약 30분 후 퀭음을 내며 폭발하고만 알루미늄 캔 여기저기 사방으로 튄 세제들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아찔한 순간인데요. 강알칼리성분의 청소용 세제 및 표백제의 주의사항에도 금속제 용기에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결한 생활에 꼭 필요한 세제 안다운 수칙을 지켜 사용해주세요.